안녕하세요! 미키와 피토치의 대회입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 뻔하죠? 콘서트 해요. 이번엔 2017년 8월 19일 어디서 하죠? 어? 잘 모르는데? 이러면 더 기억에 남기 쉽다고. 롤링홀에서 해요. 8.1.9. 8.1.9. 롤링홀. 홍대. 네. 감사합니다. 8.1.9도 오늘날 같죠? 그렇죠. 이건 진짜야. 큰일 났어. 8.1은 뭡니까? 9야. 와, 날짜 외우기 쉽네. 8.1.9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롤링홀에서 8.1.9. 2017년 8.1.9. 그날에 우리가 또 모여서 빠밤빰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여름의 수화 끝나고 디프리로 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게요. 응? 한잔합시다. 한잔합시다. 가슴으로 한잔합시다. 디프리로 한잔합시다. 자,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미기와 피톤치드였습니다. 아, 끝난거. 맨지는거 어떻게 하자고. 연습도 안했잖아. 아, 차는 얘기 잘했어. 그 차에. 그래서 연습하면 안된다는 거. 그냥 하는 거지. 뭘 자신을. 뭣도 해. 자신이 안찍을 거야. 뭣도 해. 자신이 안찍을 거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자자, 이제 조그만. 하하하하하 그대 없이는 못살아 나 혼자서는 못살아 헤어져서는 못살아 떠나가면 못살아 꼭 놀러오세요. 8월 19일 롤링홀 안녕하세요. 드러머 엄지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30분인데 아직까지 드럼 연습과 음,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 콘서트 날짜는 8월 19일입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 없이는 못살아 나 혼자서는 못살아 헤어져서는 못살아 떠나가면 못살아 그대 없이는 못살아 나 혼자서는 못살아 헤어져서는 못살아 떠나가면 못살아 사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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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사모해 나 혼자서는 못살아